어제가 양력 2월 4일 입춘이었습니다. 24절기의 하나로 생명이 태동하는 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입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입춘첩 붙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손을 꼭 잡고 입춘 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쓴 입춘첩을 대문에 붙였습니다. 입춘 대길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라 건양다경 맑은 날이 많고 경사스런 일이 많이 생겨라 이런 뜻이죠. 살만한 세상에서도 청취자 여러분께 봄의 싱그러움과 행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봄의 문턱에서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들으시고요. 살만한 세상 문 활짝 열겠습니다. 신발들과 함께 봄의 문цип을 ident하고 까지 simulated 이눈겠습니다. farmer aí 건 comply 조만간다고 내려진 handlar입니다. 그동안 오늘의이 Nano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Oh, close to you. Close to you. Close to you. Oh, close to you. 야, 인기 명강사는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수강 신청했어? 내가 누구냐? 진작에 했지. 다른 데 다 끝났다던데 어떻게, 어떻게 했어? 아이고, 요즘 뭘로? 명강사가 총출동한대자노. TBS 라디오문화센터 라문센. 살만한 세상 월요일에는 지식과 교양을 채우는 시간 라디오문화센터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 모시고 성공하는 노후 준비를 위해 버려야 할 두 가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V에서 앱도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도 드립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강창희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연 다니느라 바쁘시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제 나이에 불러주는 것이 있는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다니고 있고 강의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은퇴나 노후 준비에 대해서 관심들 많죠? 네. 많은 분들이 퇴직 전이나 퇴직 직후에 준비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찍 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안처밖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0대부터 최소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 성공하는 노후 준비를 위해 버려야 할 두 가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저는 여기 큰 집을 버리라고 비싼 걸 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만 대형 고층 아파트를 노후에는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형 고층 아파트는 노후에 좋지 않다. 조심하다. 그런데 큰 집, 비싼 집 이런 것은 재테크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요즘은 큰 집이 점점 골차 퍼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고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요.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에는 1인 가구 플러스 2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65%예요. 65%? 이웃나라 일본도 오래전에 6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도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게 대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큰 집이 앞으로 점점 골차 아프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이게 대개 노인노인하지만 전기노련기 75세 정도까지는 노인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후기노련기에 들어가게 되면 큰 집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큰 집을 버리라는 건 작은 집으로 옮겨라. 집의 규모를 줄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18병에서 20병짜리 병원 가깝고 저도 보니까 요즘 병원 순례하고 있거든요.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그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깝고 이런 데 사는 데 유행인데 우리도 점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식 출가시키고 집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 그러실 텐데. 사실 저도 저기 2002년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딸을 집을 좀 줄이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첫째 큰 집에 살아야지 애들이 찾아와서 그러는데 사실 애들이 안 옵니다. 어디라도 자고 가질 않아요. 한 번 이거는 생활 분야인데 결국은 저녁에는 노인네 둘만 남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인식이 30평 이상은 살아야 중산층 아니냐. 한국 사람들도 남의 눈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기준 중에 아파트 30평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사실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깎기 운동 스몰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주택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라는 시대는 지나간 것도 확실합니다. 그건 형편에 따라서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같이 신분의 상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줄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간접적으로 줄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여튼 큰 집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입춘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주말은 민족 대명절인 설입니다. 노후와 관련한 이야기 또 가족과 관련한 에피소드 다양한 걱정거리 함께 공유해 주시면 살만한 세상이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스몰하우스 운동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있나요? 지금 미국 일본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노후가 되면 교회로 나가서 큰 집에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마당도 있고. 아니고요. 그냥 작은 집에서 일본 노인도 동경 노인도 서울노인도 역세권의 조그만 집에 살고 싶다. 다들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전문용으로 이야기하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회 시대에서 오히려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도 역세권의 조그만 데서 노인들 살고 싶다고 노인들도 이렇게 시내로 몰려오는 것 같다.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역시 70대 후반이 되면 병원을 다니게 되거든요.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성도 떨어지고 가까운 거리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 저기 대개 보면 부부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살기는 싫어도 가까운 데서 자식들 가까운 데서 살고 싶다. 그런데 뭐 그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희망상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위급사항도 있을 수 있고 손주 보고 싶을 때 빨리 볼 수 있고 애들이 좀 손주 좀 봐달라고 그럴 때 쉽게 가서 봐줄 수도 있고 가까운 데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사는 집보다 싸고 작은 집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집값의 차이를 또 기대하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노후 자금으로 쓰이고 이런 걸 기대하겠지만 그 집값 차이의 상당 부분이 세금이라든가 복비라든가 이사비용 또 새 집 들어가면 조금 손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벽지라도 바꾸고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로 집값 차이가 다 빠지기 때문에 수중에 남는 돈은 얼마 없고 집만 줄인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거를 주택연금에 담보를 해서 주택연금을 받아서 살게 되면 집을 줄인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생활비를 받으니까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뭔가 집 한 채밖에 없는 경우에는 뭔가 살 도리를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들 시선도. 차익도 없는 거 일부러 줄여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작은 곳으로 옮긴다. 이게 좋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이 좋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되게 보면요. 요즘은 또 조그마한 아파트도 또 편력이 돼 있잖아요. 연날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대개 지금 일본의 노인들 보니까 18평에서 20평 규모로 많이 옮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바로 나가면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점점 줄게 되면 편의점 수가 줄어들고 쇼핑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냐 하면 두부 한 모 살라고 2kg 걸어간다고 그래서 구매 난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앞으로 우리한테도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병원 쇼핑. 쇼핑. 그다음에 문화시설. 주민센터 같은 거. 대개 혼자 아니면 둘이 사니까. 그런데 그런 건 염두에 두고 집을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도 이런 스몰하우스 운동이랄까 비슷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 요즘 많이 실버타운이 아주 부자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약간 좀 어려운 데 가는 것만 있는데 이제 중산층이 갈 수 있는 일이 많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30평 20 몇 평 이 정도 20한 몇 평 되면서 부부가 이제 생활비로 한 3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요즘 많이 금융회사 같은 데서 짓기도 하고 그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보더라고요. 금융회사 같은 데서 또 하는군요. 좀 앞으로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판교에 뭐 비슷한 게 있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요. 그 판교에 혹시 타운하우스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타운하우스는 뭐냐면 집이 소형이라 유행해진 게 아니라 뭐냐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라 그런 점에서 유행해졌는데요. 그 판교에 타운하우스가 2009년에 입주했잖아요. 그걸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도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는데 이분이 이제 와서 한국의 주택 사정을 살펴보니까 한국의 주택도 옛날에는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랑방이죠. 사생활을 보호하는 부분으로 안체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모두 사라지고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령화 시대에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주택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를 했어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 입주가 잘 안 됐어요. 분양이.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한 사람이 10년쯤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의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건축가를 10년 만에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난 걸 제가 스캐랩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좀 약간 유명해졌죠. 다고남시가. 옛날 조선시대 우리 서민들 사는 집들은 말이죠. 담들이 났고 그래서 밖에서 마당에서 고추 말리는 거 텐마루에서 일하는 거 다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웃끼리 지나가다가 덕담도 나누면서 이렇게들 살았잖아요. 그래요. 30평 40층에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심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군요. 젊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렇죠. 네.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5584님. 예술의 전당포님. 고르비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펜터스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내드린 곡 좋아하셨네요. 살만한 세상 새로운 한 주 평안하세요. 이렇게 안부 물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전부 차는 퇴직한 후에도 다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차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차 유지비. 네. 그리고 저 퇴직하고 나서 꼭 그게 있어야 되냐 하는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옛날식으로 고성장 시대에 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고성장 시대에 갖고 있던 마인드를 버려야 되는데 첫째 뭔 마인드냐. 일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을 고성장 시대의 그 마인드에서 180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낸지는 경기 후퇴 시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1인 가구 2인 가구가 주류인 시대에는 특별히 그렇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65%나 되네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65%니까. 그러니까 누가 큰 집은 매기가 없겠네요. 큰 집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값이 떨어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되지. 그건 재테크용으로도 안 좋은 거죠. 한태현 님 이런 걸 주셨어요. 본인이 직접 손질할 줄 알아야 인건비가 남는 겁니다. 집안이라든가 마당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손질하는 거. 그래서 요즘 보면 이 목수 있잖아요. 목공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런 건. 왜냐하면 자기 집도 고쳐가면서 살고 이런 게 참 좋은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목공 같은 건 또 소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요즘 그거 하게 되면 수입이 쏠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배워두면. 리모델링 맡기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퇴하는 사람들 중에 전원생활 꿈꾸는 분들 많잖아요. 실천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런데 전원생활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병원도 멀고 여러 가지로 그게 좋은 조건은 아니다. 나이 먹어서 살기에는. 그런데 저기 뭐냐면 저도 제가 작년에 후기 노령교로 들어갔는데 75세 정도까지만 해도 노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는 시골에 살아도 좋고 다 좋은데 제 지인 중에서도 시골에 가서 열심히 농사 짓고 참 즐겁다고 놀러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소식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70대 중반 80대 초 이때쯤 되면 갔다가도 돌아오는 분이 많아요.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서울의 거처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처분하고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00살까지 사니까. 예를 들어서 80쯤 돼서 몸이 아프면 한 20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전원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쌩쌩할 때 전기 노령교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후기 노령교에 들어가면 돌봄이 필요해지거든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70대 중반 이후 이건 전원생활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다시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정원 관리 같은 거 되겠어요.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그냥 앞에 풀이 금방 자라서 하루 종일 그 풀을 뽑아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젊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리고 전기 노령교까지는. 그러니까 젊은 노인들. 이제 노인도 아니죠. 각 은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의욕을 보이면서 10평짜리 텃밭 어디서 구해가지고 텃밭 가꾸는 재미 소철하게 구. 이런 분들 제가 주변에서 좀 봤거든요. 10평짜리 텃밭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주변에 다른 분들 보면 이제 힘들어서 안 와가지고 완전히 잡초밭된 텃밭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자녀들 출가시키고 부부 둘만 남아 살아라다가 또 시간이 지르면 또 그중에 한 분이 떠나가고 이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그렇죠. 이럴 때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누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상황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보면 자녀들로 같이 살다가 자녀들 다 낳고 둘만 남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한 분이 아픕니다.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그리고 혼자 남아서 그 사람도 아파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100세인이라고 하잖아요. 100세인이 한 8000명 정도 계시대요. 그분들 어디 살고 계실까 조사해 보니까 절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죠. 그런 것도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돌아가시는 게 희망인데 희망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요양원 안 갈 거야. 이런 분들 적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되겠습니까? 요양에 가신 분들 몸이 불편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요양원 가는 게 오히려 자식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일본도 보면 간병 그것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학대가 있고 많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지금 인식이 나빠서 그렇지 점점점 거기도 바뀔 거거든요. 그런데 가게 되면 전문가들이 프로들이 도와주니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넌센스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물은 무엇일까요? 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물.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따뜻한 물인가요? 따뜻한 물. 네 잔은 네 잔이에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레미 졌커가 부르는 컴투루 들으시고요. 교통정보와 날치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4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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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네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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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런데 요즘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한테 얹혀서 하는 자녀들 이게 뭐 성인 네 네 네 그러면 부모님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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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의 90%가 20%를 들었네요. 그리고요. 60%는 뭐냐면 가족과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그런데 그 말은 가족은 빠지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빠지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모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15%라 돼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보는 게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기 거는 자기가 챙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녀를 자립시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요즘 보면 자녀가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또 집 마련 걱정 또 애기 양육 힘든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물나라 안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 경제적인 도움도 그렇고 손주 봐주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저는 손주 봐주는 거는 사실은 좀 어떤 분들은 골병된다고 그러면서 도와주면 안 된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 저출산 이걸 막는 방법으로 부모들이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도와주는 건 좋다고 보고 대신 그거에 대한 수고비를 어느 정도는 꼭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룰 같은 걸 잘 정해서 그래서 요즘은요. 자녀의 손자, 손녀를 돌봐줄 때 미리 좀 사전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해 주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서로 의도 안 상하고 좋은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그런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저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고 이 저출산 사회를 헤쳐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해서 이제 출가하지만 아이 낳으면 또 친정에 돌아오고 말이죠. 아니면 또 이혼하고 또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고 말이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 성인이 돼서 그걸 바꾸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봐도. 그러니까 젊을 때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노후준비가 퇴직 직전에 하는 게 아니구나. 젊을 때 30, 40대 자녀들 리스크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30, 4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이제 30, 40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50, 60대 분들 많이 들으시고 70대 이상도 꽤 들으시는데 이미 지난 걸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걱정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서 하도록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 억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그래서 젊은 시절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소 생활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지금 이 자녀 리스크 방어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네요. 못했을 때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또는 산지연금 같은 그걸 부동산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자녀 리스크을 피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으니까 자기 생활비는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놔야 된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결혼하면 결혼자금도 해주고 집도 구해주고 부모 노릇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냉정하게 자기 노후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모 노릇을 좀 덜하거나 안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안 하는 게 맞겠죠. 덜하거나. 맞는데 사실은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자식이 와서 어려워져서 그 일부를 좀 빼서 나한테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절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놓는 게 좋다. 네. 주택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돼 있으면 자식이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목돈으로 들고 있으면 자식이 와서 사장하면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퀴즈 고지 좀 다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물은 무엇일까요? 물. 힌트는 네 글자고요. 정답 맞춰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6805님. 듣게 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요일마다 도움 많이 되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6285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이 먹어가며 노후도 걱정되고 대비도 하지만 저는 아직 부모님 위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키워줘서인지 그나마 잘들 생활한답니다. 잘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11시 45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오전시간 교통량이 평소 월요일보다 오늘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현재도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에 이 구간 지나는데 50분이 넘게 걸리고요. 강 건너편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로 여의도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또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도 속도가 안 나고요. 반대쪽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여전히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또 분당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 분당 내곡로는 아침 출근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내곡터널에서 구룡터널까지 성수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역시 복정부터 청담대교 남단까지 시속 20, 30km 안팎의 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는 현재 남북단 모두 다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예전에 자식을 낳으면 나의 노후가 보장된다. 아주 옛날 말이죠, 이제는. 대표님, 그런데 이 자녀 리스크가 내 노후의 불안 요소가 된다. 이걸 의식을 분명히 해댈 텐데 말이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살아라. 이게 관련된 팁이 된다. 대표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요. 미국 소원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로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이렇게 모여서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가서 뭘 사는지 뭐 사고 뭐 사도 그러고 나는 점심 먹었다 그러고 우리 애는 어디 과일 공부를 시키고 어디나 어렵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게 그 뭡니까 남편이 부인들한테 이걸 고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웃집도 그렇게 하고 있다. 쟤는 그 집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남과 비교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벗어나지 않고는 사실 하고 싶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 얘기를 하는데 젊은 시절에 우연히 어느 성직자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포르 사르트르 프랑스의 사상가 그분이 한 말이라고 그러면서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그러는데 저는 평생 그 말이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우리가 애들 문제도 그렇고 또 어머니들 자신들도 자식한테 말하려면 자기가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남의 눈에서 벗어나고 자식들도 남의 눈에서 벗어나게. 재미교포 중에 성공해서 서울에 발령받아 와서 사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백꽃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밖에 없는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간다 이거요.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고치는 방법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30병짜리면 쪽팔리는 것도 그런 거고. 그렇죠. 단어 자체가 쪽팔린다는 단어 자체가 너무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하고 싶어도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니까 못하잖아요. 애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러고. 결혼비용이 제가 놀란 게요. 제가 일본의 지인 중에 사장하는 분이 있는데 딸만 하나 있거든요. 당신 딸 시집할 때 결혼비용 얼마 되어졌냐고 그랬더니요.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이 되어졌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사장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들의 경우 전국 평균이 2억 정도 듭니다. 딸이 1억 3천. 전국 평균이요? 대도시는 더 드는 거죠. 그러면 그거 절반 정도 이상을 부모가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결혼비용이 왜 많이 드냐면 집을 얻어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자식에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것도 남의 눈만 의식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 있는 비용이죠. 그런데 남들 다 아는데 우리만 안 해 줄 수 없어. 교육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예스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예 그렇게 대답합니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등록금은. 그런데 미국에 한 때 물어보면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 성인이 되면 전부 자기 책임인 거 알고 있죠. 자기가 그러니까 물론 국가에서 돈 융자해 주는 제도도 있고 제도가 있겠지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갚아라. 이런 것부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준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두 가지. 지금 첫 번째는 큰 집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러다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된다. 특히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일본의 유명한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혼자 계셔서. 일본이 벌컥 뒤집혀서 어느 지방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보니까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이고요. 그래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 보니까 21.3일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 숫자가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론 문제도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으면 그 고독사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문자 많이 해 주신 내용 일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5님 저는 친구 만나기가 싫어요. 손주자랑 사위자랑 짜증나서요. 우리 딸은 시집 갈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해 주셨고요. 9228님 휴대폰으로 전화하다가 갑자기 휴대폰이 안 보인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엄마랑 통화하면서 찾던 일도 있네요. 하하하 해 주셨고. 행복꾼 꿈님 강창희 대표님 너무 유익해요. 자주 강의해 주세요 해 주셨습니다. 5842님 강 대표님 요즘 산다는 게 어렵네요. 희망차고 힘내는 유익한 말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물가물입니다. 가물가물. 정답 보내주신 한 분 추첨했습니다. 5584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5584님. 그러면 마무리로 한 말씀만 해 주시겠습니까? 강 대표님. 네. 우선 자녀를 버리라 그다음에 큰 집을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는 우리가 이게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다들 뭐냐면 그냥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더 시급한 게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 이게 절약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김세는 표정이에요. 재테크 강조하니까 종목이나 하나 기반으로 찍어줄 줄 알고 왔는데 절약하라고? 그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절약의 얘기에 대해서 특히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없거든요. 사실 다른 면에서는 우리도 금금 절약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식하고 그다음에 집에 돈을 너무 붙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를 빨리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강창희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방송 마쳐야 되겠습니다. 존 레전드가 부르는 PDA We Just Don't Care 들으시면서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